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해주셔서 우리 인생에 닥친 모든 고난을 우리가 선물로 축복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등에 가방이 메어 있습니다. 무슨 무슨 어린이집 또 무슨 유치원하고 새겨진 그 가방 안에는 도시락도 있고 수저통도 있고 물통 또 가정통신문으로 사용하는 수첩 등이 있습니다. 또는 기저귀도 있고 여벌옷도 들어있기도 하죠. 어느 날 아침에 여기 대천천변을 쭉 이렇게 가는데 한 네다섯 살쯤 되어 보이는 꼬마 하나가 지 몸보다 큰 가방을 메고 터벅 터벅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아이고 오늘 많이 피곤하구나. 옆에 있는 할머니하고 저하고 애를 보면서 둘이 같이 웃었어요. 그렇게 가방을 메고 가는 아이들을 보면 일찍부터 자기 짐을 저렇게 지는구나. 평생 그렇게 자기 인생에 짐을 지고 살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야 아이들이 막 가방 메고 하는 걸 신나라 해요. 막 좋아하고 그러지만 자라면서 또 어른이 되면 자기에게 메인 짐이 신나지만은 않습니다. 너무 무겁고 벗어버리고 싶고 그럴 때가 많죠.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몸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모든 형평 가운데에서 특히 힘겹고 고통스러운 때에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내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위로받고 심을 얻고 나아가서는 주님의 몽해를 맬 수 있기까지 우리 인생의 짐에 대한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과 고통은 인생에서 보편적입니다. 괴로움, 어려움 이런 것들을 고난이라고 해요. 내 몸이나 마음이 아픈 것, 괴로운 것을 고통이라고 해요. 그래서 같은 뜻으로 쓰죠. 어떤 목사님은 고통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일상 아래에서 우리의 삶 아래에서 용암처럼 흐르고 있다가 시도때도 없이 불쑥불쑥 솟아 나와서 우리 삶을 온통 흔들어 놓는다. 그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회사에서 회사에 제출하는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 찍은 엑스레이 한 장 때문에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갑작스러운 불의의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인생이 무너져내리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사역지로 나갔는데 생각지도 못한 그런 관계가 주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고통보다 더 개인적이고 더 절박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것은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고통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반복해서 고통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고통에 대한 고난에 대한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고통의 용암에 둘러싸여 본 베드로 사도는 고통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고난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이상히 여기지 마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고통이 찾아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불시험이란 불같은 고통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불시험은 베드로 전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받는 특별한 고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혹독한 독특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장소에 가지 말아야 될 장소에 갔다가 우연히 어떤 사건에 휘말리고 우연히 어떤 고난에 휘말리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당연히 고통을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고향에서 쫓겨나서 먼 타지에서 타양에서 살았고 타양에서도 늘 믿음을 포기하라는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업을 포기해야 했고 때로는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혹독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그 고난에 대해서 너희가 받는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고통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고통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에 마음의 의문도 찾아오고 강한 거부감도 함께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자 고난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럼 우리는 굉장히 놀랍니다. 또 의문도 생깁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것은 그 상황을 내가 쉽게 용납하거나 믿을 수 없다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에서 나를 지키시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이런 의문이, 이런 마음들이 더 많이 찾아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했는데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나?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실수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압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불시험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그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에게, 헌신된 사람들에게도 불시험이 온다입니다. 반드시 그런 고통이, 고난이 있다고 단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니까, 꼭 와야 하는 것이 온 것이니까, 그것을 너희가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마음의 의문을 품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 같은 고통 속에서, 하늘이 내려앉는,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어떻게 그런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한 가지를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너희를 연단하려고, 우리를 연단하시려는, 하나님이 시험하시려는, 그 목적이 고난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시험치는 것, 테스트죠, 테스트. 시험 좋아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시험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뭐,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도 그렇습니다. 학교 졸업하면 시험이 없을 줄 알았는데, 계속 시험이 있어요. 회사에도 시험이 있고, 시험이 있고. 이런 목사림들도 그래요. 배우는 거는 좋아하세요. 그런데 시험치는 거 싫어해요. 이거 꼭 시험쳐야 됩니까? 출석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까? 어른도 그래요, 목사들도 그래요. 그런데 모든 학생은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은 시험에 빠지라고, 유혹에 빠지라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왜 봅니까?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대로 잘 알고 있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그래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아, 선생님이 성격이 고약해가지고 애들 그냥 괴롭히려고 시험 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학생들의 실력을, 제자들의 실력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시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에 시험하면 딱 한 사람이 바로 잘 떠오르시지요. 아브라함이 떠오릅니다. 장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시험을 남의 일로만, 그저 아브라함이 그랬었지 그렇게만 여기지 마시고 내 일로 한번 여기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아들 이름이 이삭입니다.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이삭아, 이삭아, 웃음아, 웃음아. 그 아들을 부르는 그 아브라함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그 아들이 사랑스럽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나한테 주어진 일이다.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일 아닙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어찌 의문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명을 내리실까?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왜 다시 달라고 하실까? 내가 내 손으로 어떻게 이 아들을 짐승처럼 잡아서 번제물로 드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이미 지난 역사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을 내리시기 전에 모리아산에 이미 번제물이 될 양을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요호와 이래, 즉 준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런 시험을 통해서 자라갔고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을 통과하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놀라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스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스 11장 17절부터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지 않은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뜻없이 시험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또 욕은 어떤가요? 욕기 23장 8절에서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거의 절반쯤에 있죠. 구약성경 욕기 욕기 2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욕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의 마음에 수많은 의문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왼쪽에 하나님이 일하시나 봐도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봐도 안 보이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욕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욕의 마음에 수만 가지 의문이 일어나는데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왜? 왜? 하는 단어가 끊임없이 떠오르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 욕이 고백하는 10절 말씀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 고통 속에서 수많은 의문 가운데서 욕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은 존재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외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할 때에 그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너의 후손이 바다에 모래 같고 저 하늘에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이삭을 바치라 합니다. 이삭이 죽으면 그 뒤에 후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습니다.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어떤 모양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이 이삭을 바치게 했고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할 수 있는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혹독한 고난을 고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요읍이 믿음이 자라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하나님을 믿기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작정하십시오. 그래서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고통 가운데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고난 앞에서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난이 왔는데 고난 앞에서 즐거워하다니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13장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이 훗날 소망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고난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믿는 자의 고난은 반드시 영광과 연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온 불같은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시험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인내하고 즐거워한다면 훗날에 우리가 받은 그 고난이 그 시험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나아가 심판의 날에 상급이 될 것이니 이 상급을 바라보므로 고난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 즐거워하라.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 중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든 고난이 다 상급이 되는 고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상급이 되는 고난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고난이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살인, 도둑질, 악행과 똑같은 선상에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을 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남의 일을 간섭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소명을 잃어버리고 자기 할 일을 잃어버리고 방향 없이 살아가는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복음과 상관없는 것들에 막 얼마든지 휘둘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교회 안에서 같이 하는데 뭐 교회를 다녀도 사람이 다 완전한 건 아니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남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확인되지도 않은 다른 사람에 관한 나쁜 말들을 여기저기 옮기고 기도해 주겠다는 말로 교묘하게 다른 사람에게 간섭을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이렇게 험담하고 남을 비방하고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옮기고 하는 것은 즉 남을 간섭하는 이 일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이런 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상급과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소인이라서 그리소인이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그리소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6절 말씀 그리소인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이익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소인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승진을 포기한 일이 있습니까? 예전에 집사님 한 분이 경남은행에 근무를 하셨어요. 부산에 경남은행이 많지는 않죠. 경남은행 부산 본점이 중앙동 용두산공원 그 언저리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근무한 지가 십수년이 지났는데 말단 대리라 인사고가도 좋아요. 근무 성적 근태가 좋아요. 후배들은 승진을 해요. 그런데 이분이 승진을 못해. 왜 못했는지 아십니까? 승진시험을 주일에 치기 때문에.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라서 시험치러 안 가는 거예요. 시험을 안 치니까 승진이 안 돼. 아무리 그게 형식적인 것이고 뭐고 해도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말단 대리로 있는 거예요. 자기보다 젊은 사람들이 다 위로 승진을 해서 말단 대리로 했어. 그러다가 나중에 자꾸자꾸 밀려가지고 연차가 많아져가지고 오래 근무를 해가지고 나중에 승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볼 때 승진 속도가 굉장히 느리죠. 그런데 이분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승진이 단지 뭐 승진입니까? 연봉과도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업무와도 관계가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고난을 크리스토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또한 크리스토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에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에 하늘에 상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와 또 자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습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네가 잘 되라 합니다. 네가 잘 살라고 합니다. 돈을 모으라고 합니다. 돈을 가진 자가 득세하고 그런 자들이 편리한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조차도 그런 풍조를 따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크리스토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라. 그렇게 고난을 받을 때에 그 고난을 즐겁게 받아라. 그 고난을 즐겁게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야 그거 좀 맞춰주면 불이한 일을 당하지 않을 텐데 좀 맞춰주지 융통성 있게 살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힘들지만 믿음으로 이렇게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서로 의지가 되어주고 그렇게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저들에게 없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고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킬 때에 우리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훗날 그 고난의 결과로 말할 수 없는 상급과 멸류관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즐거워하십시오. 그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붙인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한다는 것은 기댄다는 뜻이고요. 의탁한다는 것은 자기 몸을 완전히 던진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맡겨서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아빠 할 때 몸을 그냥 날립니다. 그렇죠? 그냥 아빠 엄마한테 대해서는 아무런 불안감이 없는 거예요. 몸을 막 날려서 그 품 안으로 달려들어요. 그게 의탁하는 겁니다. 홈한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는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향하신 그 목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것도 이 땅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궤핵을 온전하게 이룰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믿붙인 창조주께 우리 용혼을 자기 용혼을 의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치으셨습니다. 삐치 있으라 하심에 삐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주시고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신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부활하셨습니다. 그 영광의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내 용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사용한 본문에 의탁한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주님이 그 극한 고난 가운데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시는 그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 자기 용혼을 아버지께 맡기셨다면 우리 또한 고난 가운데서 우리 또한 고통 가운데서 우리 용혼을 하나님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필립 이한시와 폴브랜드의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료선교사인 폴브랜드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폴브랜드는 인도에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선교사였습니다. 여러분 나병은 요즘 한센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몸의 말단, 손가락, 발가락 그 말단 부위부터 신경이 죽어가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썩어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전혀 감각이 없어서 모릅니다. 바늘로 찔러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이 폴브랜드 선교사가 이 나병 환자들을 돌보다가 어느 날 과로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빨리 회복이 안 되고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혹시나 하고 바늘로 자기 발을 찔러봤는데 발에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는 가족과 친구들이 만류하는 의료선교사를 자처해서 인도에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나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난감한 거예요.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하지? 괴로워. 며칠 동안 끙끙 앓았습니다. 그러다가 신랄 같은 희망 하나를 붙들고 다시 바늘로 자기 발 뒤꿈치를 깊게 찔렀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통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훗날 그가 그때 그 고통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는컨대 나는 고통이 없는 삶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서 사람들이 아파서 고통 때문에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고통이 없는 것을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나병 환자들은 오히려 고통을 갈구합니다. 나병 환자에게 한 가지 선물을 고르라고 한다면 고통을 고르지 않겠습니까? 고통을 고른다는 것은 고통이 있다는 것은 감각이 살아났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어디에 아프다. 내가 아픈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거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불같은 시험과 고난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올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수준까지 나아가십시오. 즐거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피해가라 가 아니라 그 고통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그 모든 고통을 내게 임한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고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하시나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근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을 나왔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남부로 하는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사업장을 건실하게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연봉도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인생에 고통이 없지 않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남이 부러워하는 것을 다 가져도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도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더욱이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면 연단 받는 풀시험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혹독할 수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선교사에게도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시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신앙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닥친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신앙과 신앙함을 빼앗아가지 않게 하십시오. 그 문제에 놀라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게 메이지를 마십시오. 그 고통에 사로잡히지를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신앙의 가치를 놓치지 마십시오. 고난 중에 기도를 배웁니다. 고난 중에 겸손을 배웁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고통이 여러분에게 선물이 되게 하십시오. 고통 앞에서 이상히 여기지 말고 도리어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이 무엇임을 주님